스튜라이딩맨 스튜라이딩맨 아... 힘든데 이거? 이분은 근데 계속 바뀌었어요 이게 모양이 바뀌어서 최신형이에요 언제야? 오케이 여기 왔습니다 진행해 주시면 돼요 이거 아시죠? 이거 딱 보면 스트라이딩맨 이게 어딜까요? 제가 오늘 디아지오에 왔습니다 벗고 갈게요 전 세계 최고의 위스키 회사 디아지오 본사에 왔습니다 무려 47층입니다 이야 이게 뭐 뷰 맛집이에요 자 오늘 시청자분들께 좋은 술 소개해 주실 디아지오의 성중용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디아지오 코리아에서 브랜드 앰버서드를 맡고 있는 성중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중용 원장님을 제가 길게 부르긴 뭐 아닙니까? 원래 닉네임이 계시죠? 아 저 아키라라고 하는 닉네임 쓰고 있습니다 아키라 님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디아지오에 왔는데 디아지오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존여커가 상징이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오프셜 라인업 정규 라인업을 딱 준비를 해봤는데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존여커는 이제 브랜드드 스카치 위스키입니다 그래서 존여커 위스키 이렇게 라인업을 보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젊은 분들에게 어필할만한 라인업이 존여커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만 드시는 위스키라고 생각하고 계신데요 실제적으로 존여커는 전 세계에서 대중적인 위스키이고요 젊은 분들이 아주 사랑하는 그런 위스키입니다 존여커 레드라든지 아니면 블랙 같은 경우는 정말 젊은 분들한테 잘 어울리고요 맛과 향이 어떻게 보면 젊은 분들 취향에 맞춰져서 만들어진 위스키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벌로도 많이 맡는 것 같은데 존여커 레드 같은 경우는 정말 하이벌에 특화되서 만들어진 위스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존여커는 2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여커라고 하는 창시자가 존여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킹조주 5세까지 아주 다양한 제품들이 200년 동안 만들어지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거의 1위 아닌가요? 지금 존여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카치 위스키에서 가장 많이 판매 1위 브랜드가 바로 존여커라고 생각합니다 라인업이 이렇게 쫙 훌륭하게 있는데 이 중에서 만약에 캠핑을 간다? 와... 와일드하고 좀 이렇게 강렬한 블랙 스모키한 풍미 그다음에 과일의 풍미를 가지고 있는 존여커 블랙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디아저에서 하루에 제한하는 용량이 있죠? 술을 먹을 수 있는 저희는 건전한 음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드림카이팅 캠페인도 하고 있지만 WHO에서 하루 적정 음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치 위스키 40도로 치면 하루에 3장 딱 적정 양이 90ml 근데 오늘 또 너무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테스팅하시면 좀 부담이 될 것 같기도 하시고요 아니요 저 대리운전 등록을 합니다 근데 딱 3장 90ml만 오늘 드실 수가 있습니다 90ml를 제가 나누어서 먹는다면? 어... 가능합니다 킹조지를 90ml를 한 번에 먹어도 될까요?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킹조지는... 아... 제가 한번 연락을 한번... 어... 저는 지금 제일 이 라인업 중에 제일 많이 판매는 블랙 네 블랙을 먼저 한 잔 블랙을 한 잔 근데... 어... 원장님은 안 드십니까? 어... 저도 맛있죠 네 가장 기본적인 진짜 쪼니 워커의 어떻게 보면 얼굴과 같은 술 그죠? 네 자 일단 검사를 한번 할까요? 네 드럼크 음... 배신하지 않네요 일단 맛있어요 제가 종합적으로 맛있다고 평가하는 술들은 밸런스가 되게 좋은 술들 같아요 매운맛도 뒤에 몇 개 가만히 혓속에 남아있고요 단맛 과일맛이 계속 입속에 이렇게 편안하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존여크의 그런 스모키함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맞아요 어... 좀 되게 강하다 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요새 젊은 분들은요 외래요 이런 스모키함 특미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첨점도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적절한 스모키함이거든요 강하지 않은 그래서 이 정도가 가장 좋은 밸런스 아닌가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아키라 님은 결혼하셨습니까? 아 네 지금 결혼했습니다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아유 아닙니다 그래도 좀 이쪽에서 좀 일한 지는 한 25년이 넘었고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 디아주에 오기 전에는요 그 존여크 스쿨이라고 아주 유명한 바텐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부원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존여크 스쿨에서 일하기 이전에는요 저도 이제 그 호텔리어로서 또 이제 바텐더로서 일을 했었습니다 한 14년 정도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이쪽으로 이제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아 지금 아카데미가 있잖아요 아카데미가 일반인들은 들어올 수 없나요? 요즘 좀 이렇게 좀 코로나 사태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이제 대면 교육을 하기가 어려워서 온라인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일반인들 보다는 저희가 이제 보탠더 분들 위주로 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가 몰트 위스키 이런 클라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스키 관련된 그런 네이버 카페 이쪽에다가 지금 저희 매달마다 운영하는 클라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카페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대부분 아실 거예요 어떤 카페인지 위스키 관련된 카페 아주 유명한 그쪽도 관련된 카페인데요? 네 꼬냑도 있고요 거기 뭐 사랑이란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예 거기서 아키라님으로 활동하신다고 네네네 그쪽에서 이제 아키라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잔을 좀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요건 조금 이따 다 마실 겁니다 제가 네 더블 블랙 이렇게 정확히 한 10ml 따르셨습니다 소리 소리가 소리가 어우 맛있네요 부드러운 맛들이 막 입에 크림처럼 되게 막 돌다가 스모키한 그 향이 코를 확 하고 나오면서 끝나지는 이게 더블 블랙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실제적으로 이 더블 블랙은 그 조니오커 블랙보다 9배 이상 그런 스모키한 풍미를 자랑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좀 강렬한 그런 풍미들이 조니오커의 그런 맛과 향을 아주 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 조니오커야 라고 보여주는 그런 느낌? 네 맞습니다 강력한데요? 가격 때문에 진짜 가성비가 너무 좋은 술이에요 네 아 아까 시작하실 때 저한테 보여주셨던 게 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그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 조니오커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니오커가 탄생한 지 벌써 이제 20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도로 200주년이 됐고요 올해 201주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150개의 그게 이제 저희가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천만 캐스크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디아주어가 보유하고 있는 위스키 숙성 통 천만 통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뭐 180개국 이상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전세계 스카치 위스키 1위 판매력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기본적으로 2천만 케이스를 팔고 있습니다 2천만 케이스요? 와... 잊으면서 궁금한 거 네 지금 맛있게 너무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평상제도 여기 있는 거 드세요? 아니요 여기 있는 거 이제 진열 그러면 저도 사서 마셔야 돼요 다른 바에 가셨어요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바에 가서는 왜냐하면 바에 가면은 아 누군지 아니까 누군지 알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브랜드를 시켜서 마셨다 그러면은 금방 소문이 나서 좋습니다 네 마트에 가셨어요 네 마스크를 쓰고 네 아무도 몰라봐요 네 디아지오거 플러스 다른 제품들도 삽니다 안 걸려드네 직업병입니다 아 제가 또 최애하는 게 또 소주입니다 디아지오에서 소주가 나온다면 참 좋긴 좋겠어요 예전에 디아지오에서 실제로 소주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 아니 그런 게 있었어요? 이건 지금 저희가 2000년도 중반에 이렇게 자장나무라고 하는 어머 저거 몰랐어요 네 스미노프라고 쓰여 있는데요? 네 이거 뭐 스미노프 베이스 보드카 베이스를 해갖고 저희가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단종된 건가요? 네 저희가 조금 팔다가 카메라를 중재했습니다 오 그럼 이건 제가 가져가면 돼요? 어... 훔쳐가겠습니다 조니어커의 그런 피트 이런 스모키함을 담당하는 키몰트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음... 원래는 탈리스커 아 네네네네 그 다음에 또 쿠일라 뭐 이런 식 아니었나요? 네 네 근데 지금은 100% 이제 코릴라 아일라에 있는 그 코릴라 몰트 위스키가 그 조니어커의 그런 피트함은 라인업 전반적으로 다 똑같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블루 같은 경우는 약간의 탈리스커 네 아 그럼 블루에는 코릴라도 들어가고 탈리스커도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더 복합적인 네 조니어커의 그런 바닐라 같은 느낌들 네 그다음에 달콤한 그런 크리미한 느낌들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그레인 위스키가 있습니다 네 카메로 브릿지라고 하는 그레인 중류소에 그레인 위스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되게 크리미한 바닐라의 느낌들 그런 것들이 여기 조니어커에서 느껴지고 오 자 이제 또 대망의 이 스모키함의 어쨌든 대명사죠? 녹록하죠 네 이게 레그가 천천히 떨어져요 쫀쫀한 느낌 네 쫀쫀한 질감 있는 느낌 그래서 다른 그 조니어커하고는 다르게 네 테스트하는 방법을 저희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니어커 블루를 입에다 머금고요 1분 이상 1분 이상 네 한번 맛과 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버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네 한번 입안에다가 한 모금 넣으시고요 스타트 정확히 1분 와 이거요 1분을 제가 입에 물고 있으니까 혓바닥이 살짝 마비되는 느낌 나요 그리고 안쪽에서 굉장히 질감 부드러운 아이들이 내 입을 전부 다 코팅을 했어요 처음에 제가 먹고 있을 때 부드러운 크림 같은 느낌이었다가 점점 파도가 세게 쳐요 그 탈리스커 문양이 있는 저 파도 있잖아요 네 저 그림에 나오는 강렬한 파도가 혀를 계속 치면서 이제 잔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후두부로 풍류들이 막 지금 입안에서 맴돌기 시작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순간 제 입에서 오 블루가 계속 넘치는 느낌 조니어커 블루 하면 또 생각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마스터 브랜더 조니어커를 담당하는 마스터 브랜더들이요 몇 분이나 계시냐 조니어커의 맛과 향을 책임지시는 분들이 12분이 계십니다 그중에 여기 가운데 분 보이시죠 이 분이 바로 짐 베버리지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 분이 지금 조니어커의 맛과 향을요 40년 동안 책임지고 계시고요 바로 이제 방금 테스팅하신 조니어커 블루 아 블루 그래서 이렇게 조니어커 블루를 보시면요 짐 베버리지 사인이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날 조니어커 블루하면 이런 속담도 생겼습니다 리스키는 물나도 조니어커 블루는 안다 조니어커 블루 하면 일단 선물용으로도 아주 극강의 가성비 자 지금 우리 구독자 애청자분들 중에 장인되실 분한테 선물을 해야 된다 무조건 여기 전역급 블루 선물하시면 됩니다 능력이 좀 된다 네 연봉이 한 3억 이상 된다 어 그러시면은 이제 킹요지로 이제 가셔야 되고요 자 이것도 블루는 맞아 마세요 우리가 또 네네네 자 이거 일단 완샷 한번 하겠습니다 자 건배할게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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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까 일부는 먹었고 나서 지금 마신 거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사라졌어요 지금은 좀 되게 화소한 느낌이 많이 드실 겁니다 단맛 꽃향기 막 이런 부드러운 맛들이 입안에 아까 그 제 입안에 막 쳤던 그 파도 같은 맛은 하나도 없고요 정말 부드럽고 실키한 느낌으로 먹으러 쑥 하고 넘어가버렸어요 그냥 사라졌어요 이제 요거 다 마셨으니까 우리가 또 소개해야 될 게 있잖아요 조니어커 뿐만이 아니라 디아지어에서 가지고 있는 술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술을 가지고 있어서 맞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증류소가 몇 개죠?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29개 증류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싱글 몰트 증류소는 저희가 28개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드레인 증류소는 저희가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증류소가 있기 때문에 술이 다양하고 맛있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또 우리가 조니어커까지 먹어봤으니까 네 이제는 또 디아지어에서 가지고 있는 싱글 몰트를 한 번 또 마셔볼까요? 네 노하니 노하니 진짜 쉐리쉐리한 느낌이 반했습니다 한국 사람 아니면 젊은 영국 사람 이거 같은 술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오늘 굉장히 어우 막 지금 어 예 오 오픈 오 오 아멘